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했는데요. 백수년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에서 정부가 거리 두기에 대해 격상보다는 현행 유지와 또 핀셋 방역을 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600명 선이 되면서 거리 두기 단계로는 2.5단계 기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방역 통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방역 통제 효과도 기대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심 끝에 결국 내려진 방역 당국의 결론은 수도권, 부산 등에서의 유흥시설 영업 제한에 그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3주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격상을 검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또 지금은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모임 자제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제를 통한 기대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특단의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1년 넘어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거리 단계 격상은 매번 한 박자 늦어서 그 효과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완화는 한 박자가 빨라서 집단 발생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500, 6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이 넘어가는, 즉 1, 2주 사이에 다블링이 된다면 지난 12월에 최대 환자 수, 즉 3차 유행의 최대 환자 수가 1241명인데요. 이 숫자가 만약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에는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 락다운 수준의 격상을 단기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특단의 방역 대책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마 방역 당국의 고민도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지역 내 회사와 또 어린이집 등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N차 감염, 특히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라는 것은 사실 방역으로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유증상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 미열이라든지 권태감, 장기침, 가벼운 두통 등 이런 증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면 지금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접촉을 줄인다면 일단 지역사회에서의 집단 발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지, 또 방역 대책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감염재생산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적으로 1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미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데에서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남의 나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영국 변이주가 간사이 지방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구 880만 명 정도가 되는 오사카 부가 하루 900명, 즉 우리나라 전체에 1.5배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이주가 확산되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변이주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적어도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접종이 완료되는 6월까지는 이 변이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모니터링, 격리 조치가 보강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